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학교 끝났지롱 가가지고 오늘 TV 보면서 놀아야지! 아 잠깐만 설마... 배가... 잠깐만... 집까지 생각하자 집까지... 집까지 못 버틸 것 같아 이거 죽고 화장실에 가야겠어 아저씨! 아저씨 왜요? 화장실 어딘지 알아요 아저씨? 에이 화장실 여기 길 쭉 따라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공중화장실 있을거야 그쪽으로 가봐 아... 아 저거 배 아픈데 아... 자 그러면...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핫! 핫! 화장실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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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 아파요! 야... 핫! 핫! 화장실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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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화장실! 어? 공사중이잖아! 남자 화장실 왜 하필 남자 화장실만... 아이씨... 그럼... 그럼 집까지... 어쩔 수 없이...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집까지 가야... 어어! 지...집... 아... 하하... 앞에... 하하하... 동공재진... 하하하하... 어쩔 수 없어... 아이씨... 이러면 안되지만... 아무도 없겠지? 그냥 화장실... 여기 화장실 들어가서 쏴야겠다... 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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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하... 하하... 하... 아... 좋았어! 우주에... 어머머 아 아 다 썼다. 음 역시 똥은 이렇게 확실하게 한 번에 싸 줘야지 자, 흐지가아 어? 흐지 가아 어? 어? 뭐야, 야, 유지가 없잖나? 어떡하지? 어, 여기... 잠깐! 여칸에 사람이... 잠깐만, 근데 여자 화장실이니까... 여자 화장실... 저... 저기요~! 네? 저기 여칸에 계신 분! 네? 혹시 휴지 있으세요 휴지? 휴지 있는데 목소리가 근데 왜그래요? 제가 목감기 걸려서요 아 그렇구나 휴지 있는데 왜요 드려요? 네 여기 휴지가 없어서요 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요 던질게요 네? 감사합니다 네? 어허 좋았어 이걸로 ringing 좋았어 그럼 이제 휴지는 얻었으니까 이걸로 아 시원해 아 캠감 아 냄새 휴지 냄새 캠감 좋았어 이시통에다 넣고 이제 나가볼까 다 쐈으니까 응 이제 나가야지 아 다 쐈다 자 이제 나도 나아가야 응? 응? 응 응 응 응 응 응? 뭐야? 아이씨 여자가 있으나 나갈 수가 없는데? 어떡하지? 여자가 있으면 밖에 여자가 있으면 나 오해받아서 나갈 수가 없는데 잠깐 소리가 어? 어? 안 들린 것 같은데? 저 아무것도 없습니까? 나가보자 하아! 으아! 아 똥 동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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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저기요!! 네? 나가요! 아! 저..저..저..똥 싸요! 아! 아! 똥 마렵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요! 아! 저는 싸고 있어요! 아! 스읍니! 똥 마려운데 언제 나와요? 저..저한테만 그래요! 안되겠네 욕한가서 써야겠다 엉덩이 정말 시원하다 집에 가야지 이제 없겠지, 여자? 두 번이나 빨리 없다뇨! 뭐야? 빨리 쏴야돼! 저런 똥쟁이가! 똥쟁이 여자가 있는! 나가려고만 하면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나가 수가 없네 자, 그러면 일단 나 졸리기도 하니까 한숨 자고 생각해보자 대결이 안 돼 생크림 참고 참고 어! 뭐야 지금 몇시야? 나 여기 이렇게 많이 잤나? 어두워진거 같은데 그럼 이제 사람들 없겠지? 나가볼까? 오호 아무도 없구만 좋았어 어! 어 잠깐만 뭐야 핫! 핫! 뭐야 문! 문 안 내리자 저기요! 저기요! 사람 살려요! 여기 화장실 안에 사람이 갇혔어요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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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! 사람이 갇혔어요 안 돼? 살려주세요 저기요! 내가 이 화장실을 갇힌 안에 흐흐흐 망했어 이거 엄마 아빠 나 막 자꾸 걱정하고 흐흐흐 경찰이 신고하고 그럴때도 어떻게 망해서 나가야되는데 흐흐흐흐 잠깐만 음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지? 어! 맞아! 내가 언제 말와 했어? 좋은 탈출 방법을 봤지 자 여기서 병김물을 내리고 봄수가 병기에 빠져들어가요 안되잖아 될줄 알았는데 그러면 좋은게 없을까 어 화수구잖아 이거를 뜯어가지고 내려가면 어떨까 자 그러면 이거를 뜯어가지고 내려가야겠다 하나 둘 셋 쥐찍찍찍찍찍찍 뭐야? 쥐다! 오지마! 오지마! 쥐가 어떻게 등반을 해! 오지마 오지마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 오지마세요! 더러워! 쥐는 더럽다고 뱉단 말이야! 오지마 오지마! 뭐 다들 못 들어오겠지? 쩌쩌쩌쩌! 꺄, 뜨거, Guys! 살려주세요! 동천 녀석 너무 칭그럽게 생겼어! рок 했지LCG 하Н específic 살짝 화장실에 밥두부 먹고 아 배고파 나 여기 몇시간 있던거지 tycker 배고파 너 또 왜 뭐야 오지마 마 야 야 이거 나 먹으라고 찌식찌식 오, 오, 야, 고맙다, 야 오와, 오오 아, 봤어! 너 나랑 친구할래? 찌식찌식찌식 호, 호... 도왔어, 우리 얘기나 하자 너 요새 어떻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? 하아, 찌식찌식찌식찌식찌식 아유, 친구관계가 다 그렇지 찌식찌식찌식 음.. 친구가.. 음.. 친구 그렇지 너 저서 힘들게 살았구나 음.. 힘들었어 많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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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변태야! 무슨 여자아저씨로 남자가 있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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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아 저.. 잠시..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시뭐야!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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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 이.. 이..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? 문 잠겼었는데 이렇게.. 아.. 아.. 열 수가 없는데 문은 어떻게 들어왔지? 무슨..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건 변태야! 이건.. 미너지야! 어? 죄송합니다!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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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 왜 문이 안 열려? 저 다녀왔어요! 왜.. 왜 문이 안 열리지? 아.. 아들 왔어! 어 뭐야! 왜 안 들어오고 있어! 우리 문 바꿨어! 미다지 문이야! 아.. 또 미다지야! 아.. 아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침에 안 들어오고 말이야! 그놈의 미다지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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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.. 아.. 아.. 저도 나.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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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